부산 방송에서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시민 MC 리포터 양성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열정과 목표가 뚜렷한 예비 부산시민 기자들을 만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CJ 헬로비전과 함께하는 시민 MC 리포터 양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조진욱입니다. 저는 경남 지역에서 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료의 목표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송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맡고 싶습니다. 잘 봐주세요. 귀엽지요. 저 이름 조진욱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J 헬로비전과 함께하는 1인 시민 MC 리포터 과정을 배우고 있는 김은영이라고 합니다. 방송 활동을 조금 하고 있긴 한데요. 조정현 선생님으로부터 좀 더 전문가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방송 일을 하고 싶고요. 영상 MC, 어느 분야 등 자연스러운 방송인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시민 MC 화이팅! 네, 오늘은 부산 방송과 함께하기 위해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시민 MC 리포터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조진욱, 김은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약성을 기대해보겠습니다.